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석문화전령사 정보원석TV 오늘은 대전유성구 유림공원 국화축제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전광역시 수석연합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. 자 그럼 전시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이 모두 100여 점이 넘는데요. 하나같이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더군요. 다만 제가 혼자 촬영을 하리야 출품카드를 또 챙기려 하다보니 혹여 돌과 출품카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출품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대전광역시 수석연합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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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십시오.